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 입니다. 2021년 7월 3일 롯데드 ssg 인천 경기가 오늘 비록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롯데가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감독도 그렇고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노래 한 곡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. 노래는 저 조장에게 체인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. 한번 들으시고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. 제발 3월 3일 롯데드 Q. 얼마나 아파할까 제가 참 너를 아꼈어 너의 암에서 행복했어 그 어떤 누구도 널 좋아했었던 그만큼 다신 힘들 것 같아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믿기로의 삶은 우릴 위해 뭔가 남긴다고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도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믿기로의 삶은 우릴 위해 뭔가 맘 남긴다고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웃으며 떠나는 거야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 노래 한 곡 다 불렀습니다 아 좀 롯데가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도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했으면 롯데가 좀 포스트션 올라가서 좀 가을에도 야구할 수 있는 아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노래 들어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잘한다 못한다 이런거 좀 팩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은 경기가 우천 취소됐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분석은 할 거 없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